자, 그 다음에 335번 한번 보죠. A blank is not the same as a simple lack of knowledge. 자, 빈칸이 이렇게 첫 번째 줄에 그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소재가 되겠죠. 빈칸은 항상 소재나 주제에서 뚫린다 그랬으니까. 우리 336번을 한번 먼저 볼까요? 1번에 보니까는 Management Theory, 경영이론이다. Mean Understanding. 무슨 말이야? 열등한 이해력이야. 이해력이 딸리는 거. 그 다음에 Management Consultation, 경영에 대한 어떤 자문, Positive Feedback, 긍정적인 Feedback. Feedback이 뭐죠? 이렇게 자기 의견을 갖다 들려주는 게 Feedback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Blind Spot. 이 Blind Spot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점, 약점. 이거를 Blind Spot이라고 해요. 맹점, 약점.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고 그 빈칸은 Not the same as. 잘 새겨보세요. Not the same as. 낫이 없다고 쳐봐. The same as은 같다는 얘기죠. Not the same as니까. 그럼 같지 않다. 그거랑은 다른 거다. 뭐하고? A simple lack of knowledge. 지식이 단순히 결여된 거.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단순히 지식이 없는 것과 착각하기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거를 우리가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글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뭐겠는가? 그게 뭐겠는가? 이건 지식이 없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거다. 계속 보죠. It emerges from resistance connection to learning in a particular area. 특정 분야에 있어서 learning에 대한 저항, learning에 대한 연결로부터 emerge,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뭔가를 지식이 없는 것으로도 오해될 수 있는 그 빈칸은 특정 분야를 갖다가 본인이 배우기를 뭐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올 수 있는 본인의 뭐가 될까? 맹점, 약점이 된다 해서 사실 이 정도면 이렇게 세 줄 읽고 추론하는 거는 고도 추론이지만 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A simple lack of knowledge로 오해될 수 있는 소재가 될 만한 거는 블라인드 스팟밖에 없거든. 선지에서는. 그렇죠? 그건 왜 형성되느냐? 다시 계속 보면 어떻게 돼? A번에. 이거는 resistance to learning이다. 그거를 아 나는 그거 안 배워. 난 필요 없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계속 가죠. At the root of many of them. 그것들의 그 뿌리에 보면 Are a number of emotions or attitudes. 어떤 많은 감정들과 태도가 있는데요. 자 거기에 dash가 있죠. dash 겁내 하지 마세요. 부가 설명이에요. 있는 그대로. Fear being the most obvious. 이 being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명제 추가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이 가장 명백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게다가 뭐가 있냐면은 pride. 자존심도 있고 self satisfaction. 자기 만족감. anxiety. 불안.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감정들과 태도들의 요소들로 그 뿌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학습에 대한 저항이 생겨서 자신만의 약점, 맹점이 생기는 건데 그것은 첫 번째 줄 가서 뭐라고? 그거는 단순히 지식이 없다라고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몇 가지 일반 진술이 끝났죠. 자 계속 우리 여섯 번째 줄에 계속 a manager for example. for example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예를 들었으니까 수험생들은 답은 대략 생각하고 있고 여기를 읽으면서 굳혀라 이 얘기거든. I have unsurpassed knowledge in financial field. financial, financial. 발음 다 괜찮아요. 어떤 재정의 분야, 회계의 분야에서는 unsurpassed. surpassed가 뜻이 뭐죠? 초월하다라는 얘기니까. 초월 될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매니저야. 그런데 her understanding of people management. 사람들 관리. 이걸 갖다 하면 회사에서는 인사관리라 그러겠죠. 이런 것에 대한 그녀의 이해력은 might be flooded, limited. 문맥을 따라가면 뭐가 돼야 돼? 넘쳐난다. 약점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이, 저 매니저가 도대체 뭐가 부족할까 싶은 그 사람이 그런 약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her people, 그녀 주변의 사람들은 find a cold and aloof. 여기서 find를 굳이 발견하다라고 번역하는 거는 조금 어버예요. 그녀가 조금 차갑다. 그녀가 조금 aloof.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다. 좀 접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want her to become more consultative. 조금 이걸 사전적적이라고. 보다 더 상담적이 되라. 좀 이상하죠. 보다 사람들하고 회의도 하고 김대리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자문도 구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involved with the team. 하고 좀 involved. 좀 서로 이렇게 엮이고 관련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녀는 자신만의 맹점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is willing to accept feedback about her management style. 그녀의 이런 경영, 관리 스타일에 대한 피드백. 어떤 사람들의 피드백은 그냥 우리말로 피드백이잖아요. 많이 쓰는 말으니까. 피드백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안 되죠. 그거 받기를 뭐 한다? 꺼려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관식이니까 자고가 willing을 딴 말로 바꿔야 되잖아요. 뭐 쉬운 말로 바꾸면 willing 앞에 not을 넣어도 될 것 같고. 그렇죠? it's not willing to.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willing을 한 단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로 쓰면 될까요? 꺼리다가 우리 영어로 여러분 아는 단어 보이세요? reluctant 이런 말 있죠. 한번 적어볼까요? r-e-l-u-c-t-a-n-t r-e-l-u-c-t-a-n-t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로. 계속 갑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and refuses to even consider the prospect retrospect of changing her management style. 그녀의 매니지먼트 스타일을 바꾸는 그런 prospect. 가망성, 전망, retrospect. 뭐라 그랬죠? retro 뒤로 스펙트 보는 거 회상. 말이 안 되죠. 그게 뭐야? 앞으로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가능성, 가망성 이거 고려하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335번의 정답이 1번이었고요. 336번의 5번이었고 337번은 아까 있는 willing을 not willing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Reluctant 이런 말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33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I의 심경 문제 되겠네요. I start my long journey with great enthusiasm. 여행을 시작합니다. 엄청난 enthusiasm. 열정으로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The thought of conquering the mountain. 산을 정복하는 그런 생각. 이게 stirs me with anticipation. Anticipation. 기대감으로 나를 휘젓는다. stirs 한번 휘젓는데 우리가 어떤 용액에다가 어떠한 물질을 넣고 막 이렇게 젓는 것도 휘젓는 거고. 그렇죠? 지금 뭘 휘저어요? 나의 마음과 심장을 휘젓는 이렇게 추상적으로도 사용돼요. Although the freezing wind. freezing wind. 어릴 것 같은 바람. 살을 애는 듯한 그런 바람이 pounds upon me. 파운드는 때리는 거죠. 내 뺨을 갖다 때리겠죠. 그렇죠? I feel. 그럼에도 불구하고 flushed with worms. 따뜻함으로 flush. flush한다는 건 뭐야? 얼굴이 열이 막 난다 이런 얘기예요. flush는. 붉어진다 이런 얘기죠. Just after 10 o'clock in the morning. 아침 10시가 막 지나자. I finally put my step. 나는 나의 발걸음을 on the ice covered pick up mountain. 산에 눈으로 덮인 정상에 올려. 정복했네. 그렇죠? 근데 아직 줄이 많이 남았으니까. A childish joy. 자, 기쁨은 기쁨인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childish 한 것은 어린 아이 같은 습성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유치한 정도로 번역하면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른이지만은 정상을 밟았으니까는 정말 어린이의 좋은 면을 부각한 형용사. childish가 아니라 뭐가 되면 되겠어요? Child like. Child에 L-I-K-E를 붙이면은 이거는 아주 어린 아이 같은 정말 천진난만한 그러한 기쁨이 그래서 답은 틀렸어요. Child childish를 child like로 꽂혀야 돼요. 이것이 spread through me. 나를 통해서 퍼진다. 내 몸에 어린 아이 같은 기쁨이. 나는 A 209th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돼요. 200이 있고 아홉 번째지. 9에 뭐가 붙어있어요? TH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209번째죠. 그렇죠. 이런 수를 갖다 뭐라 그래? 서수라 그러잖아. 그렇죠. 서수는 정해진 거지. 정해졌을 때 관사는 무슨 관사야? 정관사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아까 공교롭게도 335번의 블라인 스팟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해온 여러분 같은 수험자들에게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맹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를 뭐로 고쳐야 돼요? 정관사 더로 고쳐야 돼요. I am the 209th person to stand on the summit of Mount Everest. 아, Everest 산이구나. 정상에선 209번째 사람. My heart races. 우리 심장이 어떻게 달리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심장이 막 뛴다는 얘기예요. As I take in this glorious moment. 어떤 순간이야?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아, 내가 이 Everest를 정복한 산악인이구나. 이럴 때 심장이 뛰어요. The sky is deep blue. 하늘이 정말 짓풀어요. 깊게 푸르다라는 얘기는 정말 푸르고 푸르고 그리고 클라우드 리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For 15분 15분 동안 I cherish the view. 그 경치를 내가 cherish. 사전적 정의는 소중히 하다라는 얘기죠. 서가지고 정말 이 순간에만 볼 수 있는 그 광경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As the highest person on earth.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 I do not feel the tiredness in my legs. 발의 피곤함을 느끼지 못한다. For the journey has been truly worth while. 왜냐하면 이 나의 여행이 나의 여정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에 나는 피로함조차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 선택지를 보니까 1번에 irritated라고 하는 거 짜증난 거죠. Nervous. 불안한 거 말이 안 되고요. Cold and indifferent. Indifferent 뜻이 뭐냐? 무관심한 거야. anxious and gloomy. 그쵸. 아주 anxious 불안하고 gloomy 우울하고 아니죠. Excited and satisfied. 흥분되고 만족한. 정답이 4번이고 5번에 Touched and sympathetic. Touched는 뜻이 뭐죠? 감동을 받은 거죠. Sympathetic은 뭐야? 동정, 연민 또는 공감 이런 얘기죠. 그렇게 감정 가지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이 차례로 4번 4번 그 다음에 아까 음영 부분에서는 부정관사를 정관사로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